개그맨 정영돈이 하하 별 부부의 결혼식 추기금으로 100만 원을 낸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하하 별 부부의 결혼식에서 MBC 무한도전 멤버들이 축가를 부르는 영상이 공개돼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는데요. 영상 속 정영돈은 너는 내 결혼식 안 왔지만 나는 왔다는 점 알아둬라 추기금도 솔찬히 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이에 유재석은 형돈이 100만 원 했어요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는데요. 한편 무한도전 멤버들은 하하 별 부부를 향한 축가로 사랑의 서약을 선보였습니다.